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급히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정가원 목사님께서 다시 재수감되었죠. 그래서 저희 해외 자유시민들이 긴급 해외동포 성경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가원 목사의 개인적인 호불호 그리고 약정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정가원 목사의 재구속은 중대한 자유시민에 대한 억압이고 그리고 인권탄압, 종교탄압, 집회교사의 자유탄압, 국정농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긴급히 유튜브를 찍고 성경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서는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어서 국제사면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전 기독교 교단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은 해외 자유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가원 목사 재구속을 반대하고 인권과 종교탄압을 적극 중대한 것을 촉구한다. 이전에도 몇 번 저희들이 정가원 목사와 탈북자의 인권침해, 종교탄압에 대해서 국제사면소와 트럼프 행정부에 편지를 몇 번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긴급선문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요. 2020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정가원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다시 재수검하였다. 법원이 신문도 없이 보습대증 한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전격 보습을 취소하고 재구속한다고 했다. 그 조건 중에 재판적인 사건과 과연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시인은 집회에 참가할 수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한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화문 강장 집회 등의 사전 선거 운동안 혐의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에 기출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수구로 불러났다. 다시 이제 구속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전 목사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죠. 이 목에 구속을 해가지고 큰 이런 철 같은 거를 넣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 해외 동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목사의 재구속은 부당함을 밝힌다. 첫째 전광훈 목사는 2019년 여러 세계적 정말 세계적 시민혁명을 주도를 해왔죠. 그리고 2020년 8월 15일에는 집회를 주도하기보다는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반전부대문은 바로 자유시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위기에 전광훈 목사님이 선수 나서서 오직 대한민국의 정통과 주권을 지키려 나섰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다수의 자유시민이 그분에게 헌법을 초월한 모든 시민저항 업무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저항은 업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전 목사는 공직선거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동일한 일을,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수을 걸어받았어요. 즉 이미 4.15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 상관없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8.15 행사는 법원으로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관정부 시위였고 정 목사는 한 단체에 초청되어 10분 연설 후 바로 강한 감당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8.15 행사 때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2명의 시민이 다쳐서 보행원에 입원한 걸로 전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거한 목사는 오히려 그의 교회 회원들이 집회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느 단체보다 잘 지키고 자발적으로 방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는 장복기가 있기 때문에 8.15 집회로 코로나가 번졌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8월 12일 중국인을 받아들인 것이 코로나 재발의 주원인임을 모든 의료인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죠. 8월 10일 날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5일 동안 잠복기가 있어서 8월 15일, 16일부터 확진자가 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15 집회 하자마자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사실 정목사의 재구속은 다분히 다음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민 저항을 막으려는 수책이다. 정목사는 2019년 8.15와 10.4회, 10.9회 등에 한국과 세계 역사상의 가장 큰 규모의 시민혁명을 주도했다. 또한 정목사는 이번 8월 15일 태방 75주년 기념, 건국 72주년 기념일에 자유시민들이 서울 강화문 광장에 모여 현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초대되어 한 10분간 연설을 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시민들이 사활적으로 모였습니다. 두번째, 정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 낮은 단계 고려의 연망대로 관련한 시도를 저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주산발 선거는 대한민국 헌복과 축구는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속복인 사회공산화를 골복하기 위한 단계별 시도절을 해왔다. 정목사는 이를 강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목표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전문 방해적 시도를 공개할 것을 주기사기의 연구에 왔다. 세번째, 정목사가 부정선거를 파헤질려하게 된 문재인 것이다.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과 세계 역사상 요리 없는 불법, 불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유시민들의 재공표 요청에도 문정부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 요구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조차 막으며 침묵하고 있다. 이에 전 목사는 문재인의 정부의 심려가 된 전국의 배법원 판사, 검사 개개인 이름으로 자유로운 부정선거 백설을 외포했다. 네번째, 코로나 방역에 대한 책임을 변명으로 이시다보며 정치 방역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정거한 목사와 그 교회를 다시 속재양으로 만들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사유로 부정선거 등의 정치적 공군과 속임에서 벗어나려는 술적으로 보인다. 다섯번째,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기독교 교회 회원들을 마녀사냥하며 악마화하여 전 기독교회를 허무하게 하고 타락하고 있다. 여섯번째, 평화적으로 예배고는 광야교회 회원들을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예능하고 또 제출한 교인 명단을 허위고도하여 여론몰이 하는 작대는 코로나 핑계로 정권 광야교회를 오도적으로 핀빵하며 헌법에 부정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인다. 일곱번째, 차량제일 교회 회원들의 코로나 감염 숫자를 거짓으로 방송에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며 정거한 목사를 재구속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정거한 목사를 용서치 않겠다는 발언을 했죠. 이것은 흑박에 속하며 이에 따른 검찰의 보수 취소와 법원의 재구속 결정은 바로 정치적 명령을 받은 폭증 농담이라고 합니다. 사법부 분리, 입법사법 상급 분리가 다 없어진 거죠. 아홉번째, 코로나 방향에 불공평하고 이율배반적 잣대를 들이댄다. 민노총 집회는 간대하며 박원순 전 지상 장례는 허가하고 신뢰지표와 다른 유흥과 미치 모임은 허가하는 미일관대 규칙을 적용한다. 안파대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재발은 8월 10일 중국인 입국 허용에서 시작된 맹빅히 문정부의 중국공상당 문정부와 중국공상당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10가지 이유로 해외 동포들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재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포함, 여러 정책 실패에 따른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전 목사와 그의 교회로 희생양 삼아 책임 증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인권심의 종교탄압, 집회결사의 자유탄압,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간주된다. 방송 매체들은 전광훈 목사와 교회에 대해 흡위보도로 응애하며 8.15 집회 숫자를 축소 또는 편파적 보도를 멈추고 적극 사실대로 보도하길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은 더 이상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정치 방역 프레임에 속지 마기를 바란다. 해외 자유시민들은 문재인의 입은 전 목사의 재구속으로 전세계 기독교인과 자유시민들의 총체적 저항에 책밀할 것임을 경과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17일 해외 자유시민들과 대표단 그리고 해외의 기독교 소개념을 보도하길 바랍니다. 해외 자유시민